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그죠? 비도 막 오다 안 오다 이렇게 지금 날씨가 막 변덕스러워. 덥기도 한데 비도 오다 안 오다 막 그러고 습하해지면서 딱 공부하기 힘든 요 시기에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한 선생님의 이야기, 썰을 준비했습니다. 썰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죠? 그냥 선생님의 스토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가끔씩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다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캐스트로 남겨줄게 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아마 강의를 듣는 학생들,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언제 올라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하기 힘든 날씨에 아, 공부하기 싫은데 요때 간단하게 캐스트 보면서 여러분이 선생님 좀 스토리도 좀 듣고 또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에 교훈이 있다고요. 이 교훈도 얻어가면서 조금 더 마음을 다잡아보자 라는 의미로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뭐냐? 선생님 꿈에 대한 이야기. 나의 꿈은, 하정민쌤의 꿈은 땡땡땡이었다. 뒤로 가지 말고 맞춰보세요. 바로 그 댓글로 써봐. 추론하기. 뭐였을까요? 내 꿈은? 요리사였다? 아닙니다. 요리를 나중에 좋아하게 됐어요. 그것도 아니고 먹방 유튜브였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잘 먹습니다. 선생님, 또 먹방 안 하나요? 라는 캐스트 댓글이 되게 많아요. 커밍순. 알겠죠? 어쨌든. 선생님 꿈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죽어도 생각하지 못할걸요? 내가 현장 강의 때도 이런 얘기하는데 못 맞춰요. 선생님, 원래 꿈은 초등학교 때 딱 픽스를 해요. 완전. 뭔지 아세요? 짜잔! 이겁니다. 완전 신선하죠?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원래 운동선수가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했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말해도 전국에 태권도 거의 붐이었어. 안 다니는 애들이 없었다고. 태권도 학원을. 근데 나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녔어요. 초1 때. 초1 때 다녔는데 이때 붐이었잖아. 굉장히 많은 애들이랑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태권도를. 근데 재능이 있었나봐. 재능이 있었나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엇을 뽑냐면 유망주를 키우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선수할 사람을 이때 선택을 합니다. 어디서? 태권도 학원에서. 선택을 해서 여기에 오게 해요. 선수단에. 이게 뭐야. 지옥으로 가는 루트예요. 지옥으로 가는 루트예요. 생각해봐. 초3은 되게 어려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이없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녀석 키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찝어요. 내가 찝혔어요. 아무나 찝는 거 아니야. 나 잘했어. 찝어서 이제 눈 여겨보고 있다가 5학년, 6학년을 제대로 선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망주로 찍혔다가 계속 보아요. 보다가 어 너 이제 선수단 해라고 설득을 하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5학년, 6학년 때 선수단에 딱 들어와서 따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재능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5학년, 6학년 되었을 때 이 선수단에 들어가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5학년, 6학년 끼리 딱 놓고 이때는 위계질서가 운동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위계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5학년, 6학년의 이 깍듯함이 남달랐다고 뭐 이제 이제 막 들어온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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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다구죠. 어, 쫄다구가 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형들과 누나들과 친구들과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근데 방학 때면 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너 하는 애한테 알려줄게. 방학이 되면 특별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거야. 특별 훈련을 받아서 이때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과 함께 고등학생과 함께 훈련 받아요. 중학생이랑 고등학생 함께 합숙이라고 그러거든? 체육관 내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뭐 해?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자고 운동하고 계속 그걸 반복해요. 방학 후 동안. 이거를 근데 같이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거 진짜 힘들어요. 심지어는 여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있죠. 여러분은 그때 공부했죠. 나는 새벽에 운동 나가서 새벽 운동했어. 엄마가 도시락 싸주고 그럼 새벽 한 5시에 도시락 들고 나가가지고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에 가서 아침부터 운동장 한 10박 10시 돌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거야. 친듯이 했어요. 그러고 아침밥 먹고 또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거기 어디야? 중학교 체육관이죠? 그런데 운동하고 이랬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니?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선생님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시합을 나가요. 태권도 시합 이 태권도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막 이런 거든 그 메달에 따라서 이제 태권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중학교를 가고 막 이러는 거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언제 꿈이 좀 이렇게 탁 왔냐면 6학년 때 나의 꿈은 이거야 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국가대표 아니에요? 아 이건 너무 단순해요. 이건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꿈이잖아? 나는 꿈이 명확했어요. 뭐였냐? 이거였어요. 진심으로 나는 애들한테 말했거든. 태권도 국가대표에 대해서 올림픽 나갈 거야.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금메달 따고 금메달 따면은 돈 나온다고 이제 한 달마다 매일 매달 매달 돈이 나온다는 걸 들어서 와 그럼 금메달 따면은 평생 먹고 놀아도 되겠네? 그 군대 안 간대? 내가 너무 가기 싫었거든 군대를 그래서 내가 뭐야 매달 딱 군대 안 가야겠다 이걸로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나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대학교도 어디 가야지 라고 정했어요. 나는 경희대 태권도 학과를 가려고 그랬어. 완전 난 목표가 있었어. 원래는 용인대가 제일 유명하거든. 근데 남들 다 용인대 용인대 하니까 좀 멋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가야지. 왠지 멋있잖아. 그잖아. 여러분 실제로 그냥 공부로도 가기 힘든 학교잖아. 멋있잖아. 가야지. 그래서 6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완전 딱 픽스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다쳤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데 6학년 때 선생님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금이 갔어. 근데 자주 다치긴 해요. 원래 운동하다 보면 근데 금 가거나 부러지면 생각보다 그 깁스라고 하죠. 깁스하고 있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내가 금이 가서 쉬었어요. 쉰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쉬면 뭐 하는 줄 알아? 운동할 때 쩔뚝거리면서 간단하게 뭐 그 주변 정리하고 물 떠다 주고 막 이런 걸 해요. 깁스하면서 간단한 스트레칭하고 안 나오지 않아요. 나와서. 근데 부상을 했어. 이게 이것 때문에 망했지 뭐. 왜?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좀 잘 먹어요. 선생님 생각보다 잘 먹어. 원래는 잘 먹지만 운동을 해서 살이 안 쪘던 거였어. 부상을 하면 운동을 안 하잖아. 이때 뭐로 진화합니까? 돼지로 진화해요. 내가 돼지가 돼요. 진짜 살이 많이 찌는 거야. 내가 6개월 동안 운동을 못 했어요. 발이 다쳐서 안 나와가지고. 와 살이 그냥 쭉쭉 찌는 거야. 쭉쭉 얼굴 땡땡해지고 지금도 스님이 살이 좀 쪘거든. 옛날보다. 막 불어나는 거야. 내가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돼지가 돼요. 그럼 봐봐. 최악은 뭔 줄 알아? 이 현실. 키가 안 커. 현강을 오는 사람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키가 180, 190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작고 귀엽습니다. 키가 안 크는 거야.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나 봐. 이런 책이 그래서 키가 안 크다 보니까 살찌고 키 안 크죠. 내가 복귀를 했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럼 얘들아 이게 시합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 시합을 나갈 때 그 그 뭐죠? 몸 그러니까 마른 사람과 뚱뚱한 사람과 붙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뚱뚱한 사람이 한 대 치면 마른 사람은 날라가잖아. 그래서 뭘 나누냐면 급을 나눠요. 체급. 선생님은 원래 원래 5학년 때 나갔을 때만 해도 가장 마른 축에 있었어. 아니면 살짝 녹거나 돼지가 되고서 한 3개 체급이 더 뛴 거야. 뚝뚝뚝. 그러면 사람들이 덩치가 좋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덩치가 좋으면 키가 크다 뭐. 난 키가 안 자랐어. 옆으로만 크고 위아래가 안 자랐으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나. 리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합을 하러 딱 가면 싸워야 되잖아. 싸워서 이제 발을 뻗는데 뻗기도 전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다리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전에는 4강까지 갔었는데 5학년 때는 매달 못하고 4강까지는 갔었거든. 6학년 때부터는 뭐 그냥 얻어맞기만 했어요. 이런 현실로 인하여. 그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죠. 고민이 많이 됐는데 어찌어찌 그냥 버텨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 요 당시에 내가 5, 6학년 요 당시에 아 이제 운동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돼? 라는 게 조금 있었어. 어 운동부는 원래 공부를 안 하거든. 근데 너무 안 하면 안 되라는 그런 게 돌아서 이 이 학원 안에서 태권도 학원 안에서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줬어요. 누구에게? 이런 선수하는 사람에게. 왠 줄 알아? 워낙 멍청해서. 진심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뭐 내가 잘 모르니까 쌤이 다녔던 때만 해도라도 그냥 어차피 공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쌤이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 남들 하는 연산들 있지. 선생님이 아직도 계산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초등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연산 공부를 난 안 했어. 난 초등학교 시험이 기억이 안 나. 난 초등학교 시험 때 집에 갔어. 몰라가지고 그냥 그리고 초등학교 때 공부한 기억이 없어. 난 뒤에서 잠을 자고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서 차가 기다려. 그 차 타고 운동하러 갔거든. 항상. 나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의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된다잖아. 워낙 멍청하니까 이 학원 안에 보습학원이 있었어요. 태권도 학원 안에 보습학원이라고 있어서 이때 수학쌤이랑 영어쌤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중학생들도 다 고등학생들도 다 이 선생님들한테 모두 다 공부를 배웠어.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중학교 수학이랑 중학교 영어를 배웠어.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도 모르잖아. 하나도 잘 모르는데 연산도 잘 안되고 이러는데 이 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는 거야. 생각보다 재밌었어. 생각보다 이 뚱뚱한 현실과 키가 안 크는 이 현실에 생각보다 재밌는 걸 찾은 거야. 어? 그래서 선생님 이거 되게 잘 따라왔어요. 모르는 것들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표는 뭐야? 목표는 운동이 목표인데 내가 딴 거에 지금 눈이 조금 돌아간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첫 시험 때 이거 하나하나씩 틀렸어. 운동했던 사람이 이거 하나하나 틀려서 나 대박 인기스타. 형, 누나들이 엄청 놀래고 얘 뭐냐 이러고 여태까지 운동하는 사람 중에 공부 잘한 학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오, 수학 영어가 재밌는 거구나. 근데 영어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거 암기 단어 암기 하나라도 틀리면 맞고 이랬어요. 이게 되게 선생님들 나쁜 게 뭐냐면 영어생이 되게 나쁜 게 선수단 하는 사람들은 많이 맞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강목으로 맞아봤어요? 강목으로 그 관장님한테 강목으로 우리 맞고 그랬어. 진짜 초등학생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담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중3 선배들이 우리 똑바로 안 한다고 강당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맞았어. 그냥 우리 샌드맥인 줄 알았다니까 그냥 맞았어. 갑자기 열받네.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맞는 게 일상이니까 영어생도 우리 안에 오면 그냥 막 때렸어. 여자쌤인데 그냥 몸둥이리고 막 때렸어. 손바닥 발바닥 막 이런데 뭐 얼굴 때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도끼를 가지고 막 한 거지. 막 그래서 지문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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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깜지 쓰듯이 막 써가면서 외웠거든. 그런데 수학생은 좀 착했어요? 어쨌든 두 선생님으로 인하여 수학영화 재밌었고 그 결과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무엇은 못하고 운동은 안 늘고 운동이 늘지 않아서 왜냐면 안 크더라 더 뚱뚱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교 때 부모님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나는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현실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오케이 하고 모든 운동을 다 때려쳐요. 결국 군대 원래 군대 안 가는 게 목표였는데 군대 갔어요.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군대도 내가 좀 꿀을 빨았거든? 내가 꿀벌이에요. 꿀 빠는 법을 알려줄게. 내가 나중에 군대 썰도 알려줄게요. 그래서 딱 이거거든. 중학교의 삶입니다. 중학교의 삶. 중학교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오는 겨울방학 때 수학과 영어에 흥미를 가졌다 그랬죠? 선생님을 잘 만나서 여기서 느끼는 것 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맞는 선생님이 있어. 진짜야 이건. 내가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정답이 아니야. 여러분에 맞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 스타일들이 있다고. 그 선생님을 찾으면 이건 완전 대박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시키는 것대로만 하면 진짜 성적은 오르게 되겠다고. 그래서 선생님도 잘 만나서 흥미를 조금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학원을 다 그만뒀으니까 그냥 다른 중학교 학원을 찾아가서 공부를 했는데 역시 역시 그때도 수학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셨어요. 영어도 잘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 영어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조금만 노력하면 되더라고. 그런데 중2 때 게임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는 게임이지만 여러분은 잘 안 하는 게임이야. 총싸움이 있어요. 총싸움 오버워치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오버워치가 없었어요. 서든어트기라고 아주아주 우리 세대는 아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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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대. 지금은 몇 가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피파1, 피파2 까지 했었는데 요걸 훨씬 많이 했어. 이게 어느 정도 였냐면 샘 동네에서 열리는 그 피시방 대회들 있죠. 거기에 우리 친구들 팀이 거의 우승 후보예요. 근데 우승을 못했어. 이유가 있어. 샘 친구가 비매너의 행동을 해서 실격을 당했어요. 결승이었나? 4강이었나 그랬거든? 실격 당했어. 근데 어쨌든 선생님 팀이 굉장히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형들까지도 얘네들 잘한다라고 소문은 나있는 그런 팀이었어. 꽤 잘했어요. 꽤 잘했으니까 뭐 하겠니? 맨날 피시방 가는 거야.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맨날 피시방. 3시 몇 분에 딱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보충학습이 있거든? 그 보충학습을 다 쬐고 가는 거야. 미친 거죠? 선생님이 남중이었는데 교문 앞에서 답재고 만나서 피시방 가는 거지. 근데 무서운 선생님이면 그 한 수업 보충학습 듣고 빨리 가는 거고. 미리 가 있거나 뒤에 합류하거나 그 팀들이 팀 있는 애들이 지금까지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로 했는지 알겠지? 매일매일 한두 시간은 기본 피시방에 앉아서 라면과 단무지를 먹으면서 죽치고 있었습니다. 피시방 사장님이 우리들 이름을 다 외우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죠. 미친 겁니다 아주. 그러니 당연히 성적은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불변이에요. 여러분 게임에 빠지면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중독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학원에서 막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내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망했죠.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선생님은 수학 영어에 흥미만 있었고 다른 과목은 잘 못했어. 왜? 배운 게 없잖아 사실. 더 망해가. 중3 때 겨울방학 시즌에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선생님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이고 거기가 제일 빡센 학원이야. 방학 때 자습실에 가둬놓고 밤 12시? 이때까지 12시, 1시까지 공부시키는 학원이에요. 선생님 때만 해도 그 법이 학원은 10시 이후에 수업을 못합니다. 법이 없었어. 우린 무제한이었어. 그래서 가장 빡센 학원에 들어갔어요. 어떻게든 들어가서 성적이 안 됐는데도 들어갔어. 왜냐하면 겨울방학 시즌에 학생들을 많이 모집해야 되니까 그냥 받아준 것 같아.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극적인 변화가 없어요 사실. 무슨 소리냐면 한 번 망했잖아. 여러 번 망했지 뭐. 운동 때문에 망하고. 뭐야. 게임 때문에 망하고. 또 이제 뒤에 망하거든. 망한 삶밖에 없어요. 계속 망해요 난. 망했죠. 그러면 막 고등학 이제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막 전교 1등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생각보다 잘 안 일어나요. 물론 내 경험이어서 나에게만 안 일어난 거니까 이걸 일반화시켜서 다른 이들에게도 안 일어날 거야 라는 건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아. 그거 되게 어려워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나도 노력 안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학원을 옮겨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알겠죠? 그 엄청난 공부 이후에 이야기는 2탄에서 공개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길면 막 40분 될 텐데 야 지금도 한 20분째 됐을 거 아니야. 한 20분째 되가거든요. 아 이후 이후 이후까지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중간에 흐름이 아 이렇게 막 아우 지루해 이런 흐름이어서 안 볼 거라고. 그래서 딱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후의 삶은 봐봐 있어. 아직 PPD 있어요. 내가 다 만들어놨어요. 고등학교 삶 있잖아. 아 이 고등학교의 삶은 2탄에서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나요?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진짜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거나 인강을 듣거나 쌤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잘 안 맞는다고 싶으면 빨리 옮겨야 돼요. 이거는 맞아요. 선생님을 아니지.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라. 오케이?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망한다. 알겠습니까? 뭔가에 물론 게임을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에 공부에 방해되는 것에 빠지면 공부에 방해되는 것에 빠지면 중독이죠. 담배든 술이든 마약이든 중독되면 망하는 거야. 공부에 방해되는 것에 빠지면 망한다. 진짜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그 망함으로 인해서 회복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오케이? 이겁니다. 이게 1탄의 교훈이에요. 미친 이게 뭔 개소리야. 2탄까지 이제 2탄은 다 추후에 공개가 될 건데 2탄은 이제 고등학교의 삶으로부터 이 자리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또 설명해 줄 거예요. 거기에서도 굉장한 시련들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다는 거 거기서 또 교훈이 나올 겁니다. 이번 1탄은 이 정도 교훈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또 그래도 선생님에 대해 알았잖아. 선생님은 태권도 국가대표가 꿈이었다는 거 운동선수 였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그러면 단증 있나요? 몇 단이에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끊고서 취미로 계속 운동을 다녔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4단이에요. 태권도 4단 돌려차기 막 할 수 있어요. 까불면 죽어 아주 그냥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내가 찾아가서 그냥 팍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꿈 1탄 스토리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2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wicked Univers Israel 경연 Elijah 20 30 30 22 21 21 감사합니다.